기구와 용기 포장이죠. 뭐 기구 용기 포장 이제 식품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죠.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일단 용기 기구 용기 포장 사실 한 패키지로 묶을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여기는 별로 그렇게 특이한 게 없습니다. 특이한 게 없고요. 수험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언급될 부분은 없고요. 물론 이제 기구와 용기 포장의 규격과 기준도 역시 누가 정한다? 식약처장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뭐야 사전처럼 만드는 게 공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것은 그렇게 되고. 그다음에 이제 표시죠. 표시는 보시다시피 중요하죠. 별표가 좀 두 개 정도 표시되어 있죠. 그래서 17페이지 10조죠. 표시기준 역시 표시기준 기준을 정한 건 다 누구야? 식약처장이다. 계속 식약처장 식약처장 이렇게 한 것이겠죠. 그래서 표시를 하는데 그럼 뭐 표시합니까? 조금 전에 봤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표장에 관련된 것을 뭐야? 외부에다가 겉표지에다가 표시를 하겠죠. 그래서 표시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식품에서는 특히 영양이죠. 이게 우리가 영양과다로 비만, 비만이 성인병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 보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표시하는 거죠.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그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큰 상대방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 점은 상대의 소량 기준과 때로 환승을 위해 불편한ünden 확정시킴이 진행 중입니다. 그럼 상대적으로 이 점은 상대가 있는 것보다 F1에서 상대가에 연 Shore Life'를 위치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편한 자세는 상대방을 UE 항대가 있는 것이고 감사합니다.